잠깐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는 물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안죽습니다 물요 X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아악 으아악 물단게임이다 이승 발 중간까지 와리가리 존나에 뛰어간다 좋아좋아좋아좋아 체력파 이거 말해야되 좋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흛 짜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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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깐 어떻게 인식이 풀렸지 으아아아아아 진짜 너가 안가 아니야 야 니네 왜 말해 니네 아무도 못 봤어? 존나 멋있게 잡았는데? 아 그나마 노크 안해놨으면 큰일날 뻔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망장 쳐 저 집이네 저 집이요 윙슈트 윽 으아아아어어어 아니 나, 가사는 이게 흐흐흐흐흫 흠흐흐흐흐흥 제안 ㅎㅎㅎ 알겠습니다. 날아간다 이제 가자! 날아간다! 이 맛이거든 파크라이너 이 맛이야 저 전초기지인가? 전초기지다 잠깐 지도를 보자 여기 내가 모르는 전초기지야 여기 점령하겠어 딱 중앙이거든? 좋아 존나 멋지게 나까지 다 땡겼잖아 enda 방장축 이렇게 가서 이쪽 건너러 가는 거야 뭐지? 흑 흑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ㅣㅣ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고 길이 없는데로 뱃게를 내가 지금 억지로 가는 느낌인데? 망장쳐 쇠이리빙이 아니냐 하지만 그는 도착하지 않는 이유 그들은 그들의 관계가 모르는 이유 그래서 그냥 남을 관계 좀 더 있으므로 밀리지마! 밀리지마! tacos 옳 씨발 움직여 주시다고 그런데 nokia 이곳 올라가, 이곳 올라가 연락 여기만 올라가면... 그렇지! 여기만 올라가면 저 새끼는 못따라와! 못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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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따라! 어 온다! 어 온다! 어 온다! 왔어!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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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후... 이제 놈들이 못올라오면 여기를 탁 올라가는거야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거지 뛰어올라가는것이다! ㅈ...댔다...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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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아 저길을 막아놨다니... 와... 진짜... 어떻게 빠져나가 여기를... 광장쳐... 일단 사람 찾으러 갑니다 아... 아침에 가야겠다 아... 똥벌레들 레벨업! 빠라바라밤~~~ 여기 있군 레이저 라이플... 326원을 팔 수 있고... 1076... 무게 40인데요... 아... 진짜... 아 이거 팔아야되는데요... 무게 322... 잠깐만... ㅋㅋㅋㅋ 아니 지금 돈이 없어갖고 팔아야되요... 아... 진짜... 그지같네 이거... 저거... 저거... 저것도... 미발견지역인데... 여긴 나중에 올 수 있으니까... 아... 갑옷부터 팔고 올게... 돈 좀 많은데가 건너너 아니겠습니까? 저거... 적이 근처에 있데... 너... 저기근처에 있어선 안되는데... Hist mo龍님... 어디까지 세이브됐지? 미친 개 미치 다 죽여버린다 아 저놈들 저거 짜증나네 저거 저걸 제끼고 가야되요 아 조금 빡세네요 아아아아아아 왜 점프가 안되 저거 마인드를 겪어봤죠 보통 다른 게임들의 점프는 A입니다 그런데 폴아웃은 Y예요 계속 가끔 헷갈립니다 그렇지 중력이 나와야지 당장 쳐 요긴디 잠깐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는 물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안죽습니다 물료 그래서 내가 실험해본 거잖아 얕은 물이어서 그럼 여기를 먼저 밟으면 됩니다 여기 경험자랑 다르죠 경험자랑 다르죠 당장 쳐 오오오 우사막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거대 카사도루야 거대 카사도루야 거대 카사도루 세네여 어 오이 카사도루 잠깐! 와 거대 카사도르라 세 방장아 유튜브 잘 되나? 유튜브 폭망했어 이번 달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나온 수익으로 편집자 월급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편집자 잘라야 됩니까? 지금 제가 요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하이라이트 만들라고 이제 시가! 빨리! 홍방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홍방장님 필두로 진행하게 되는 홍셰풍 도 마크 핫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홍방장님 인게임 마인크래프트 아이디를 알 수 있을까요? 이건으로 자주 연락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혹시 불편하시지 않다면 카톡으로 연락을 드려도 될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온 거네? 아이씨 전화를 하던지 잠깐만 누군지 모르니까 아 자 이제 봤어 나 이거 문자를 안 보지 나는 문자가 이렇게 많이 왔어? 아이씨 전화가 missing あと은 문자가 많이 다 나와있어? 이것을 맡구요 지금 실행하시는 이걸로 한 분이야 기억력이 안 되요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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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